여자인지 남자인지 맞추는 컨텐츠 그 마지막 정답은 성별을 공개해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남자들 가운데 있는 여자 유저분들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여자 유저분들 가운데 있는 남자 유저 맞추기입니다 자 지금 제 뒤에는 여성 유저분들 세 분 남자 유저분이 한 분 있습니다 캐릭터 외형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일론 님의 외형입니다 2번 요서련 님의 외형입니다 3번 세븐 님의 외형입니다 4번 마일드 오렌지 님의 외형입니다 이 중에서 남자는 한 분만 있으시고요 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해볼까요? 자 마일론이 1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부캐로 참여했습니다 본서번은 하프구요 하프고 놀러와 주세요 2번 안녕하세요 저도 부캐해요 잘 키우다가 인간 키우고 있습니다 3번 안녕하세요 로젠젠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 4번 안녕하세요 평상시 그대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일단 끝났고요 성함입니까? 가벼운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타크래프트 아시나요? 당연하죠 그거 명절 게임 아닌가요? 민속놀이 세븐 님은 모르시나요 혹시? 홍구보고 관심 갖는 중 어 좋아요 자 각자 제일 그냥 좋아하는 종족 자 1번 좋아하는 종족은? 자 2번 자 3번 음 당연하죠 그거 명절 게임 아닌가요? 세븐 님은 모르시나요 혹시? 세븐 님은 모르시나요 혹시? 아 4번? 솔직히 저는 저그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거 한번 가볼까요 센거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호수 자 제일 좋아하는 호수로 말씀해주세요 자 1번 24호 나 몰라 난 뭔지 모르겠어 24호가 뭔데 자 2번 21호 씁니다 자 3번 센거 쓰는데요 하나만 안써요 4번 옐로우 베이스 갤럭 아 와 되게 세세해 어 주로 마비노기 들어와서 하시는 게 있다면 퀘스트 많이 해요 그림자 오늘의 미션 갑니다 핏 각오일 각오일 뭐죠? 뭐 어디 도신다는 건 유적 도신다는 건가요 약간? 아 3번은 석상 4번은 수정 자 이제 첫 번째 탈락자를 빨리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자 같은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시작했고요 자 과연 어떤 분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뽑으실 것인가 자 이 중에 한 명만 남자입니다 자 아 종료 자 1번 마일로우 님께서 자 앞으로 나가세요 마일로우 님 당신의 성별을 공개해 주세요 마일로우 성별은 뭘까요 정답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탈락 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탈락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육고기 비빔소스냐 자 해물 비빔소스 자 해물 비빔소스 자 1번 둘 다 좋은데요 좋아요 자 2번 2번은 매운 거 싫다고 하셨고 3번은 육백이라 했습니다 좋아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 알터 대 톨비시 자 1번 둘 다 별 생각 없어요 톨비시 톨 다음 거 질문 자 화장품 브랜드 한두 개 정도만 말해볼까요 에뛰드 미샤이니스프리 비지옥에 살았소 두 번째 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두 편을 시작합니다 자 5 4 3 1 1 아 마일드 오렌지님이 여자분으로 선택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마일드 오렌지님 본인의 성별을 공개해주세요 uest knights практически 둘 중에 한 분은 남자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자 다음 질문 드 자 다음 질문은요 목욕탕 가서 어 주로 하시는 게 있다면 아 사우나 아 사우나 właści구 2번 냉커피 크어읇 랭크피 지겨주는구만 자 다음 질문 가장 최근에 찍은 음식 사진이 있다면? 저는 음식 사진을 안 찍어서 케이크네요 어떤 케이크죠? 잔딸김 미스 케이크 이제 진짜 마지막 결승자를 가려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? 자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좋아요 자 투표하시는 동안 뒤에 분들 한 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 지금 심정 한 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심정 어떤가요? 재미있네요 크크크크크 아 네 자 2번 힐힐힐 점점 끝 하하하하 어 어떤데? 야 지금 남성으로 보이사회 와 한 표 차이 어떡해 어머머 어머머 정권이 어떡해 어 시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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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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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표 차이로 세번님이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제 양 옆에 나란히 서주실게요 성별을 공개해 주세요 하면은 여자이신 분은 죽은 척이나 절망 혹은 앉아주시면 되고 남자이신 분은 춤이나 돌아다니거나 데스처를 치우세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맞추는 컨텐츠 그 마지막 정답은 성별을 공개해주세요 정답은 세본님이십니다 자 우리 묘서련님 먼저 자기소개랑 소감 말씀해주세요 아 첫번 탈락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남을 줄 몰랐어요 사실 세본님이 방금 전에 참여했던 남자분이세요 누구셨냐면은 아 최다혜님 맞아 맞아 아 당국제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